세계 최강의 전투력과 화력,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까지 적어도 군사력에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인데요. 하지만 지금이야 누구와 싸워도 압살하는 수준이지만 이 미군이 유일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중반 발발한 베트남전이죠.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이 가진 최고의 비밀무기는 다름 아닌 한국군이었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미군 내에서는 고작 60만 명 파병한 한국에게 전쟁의 지위를 맡기고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어떨까라며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북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은 전장에서 한국군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할 것을 주문했을 정도로 한국군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이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박진감 넘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다룸으로써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시작을 알린 흥남철수 작전부터 파덕 광부, 간호사 이야기, 베트남 파병, 이산가족 찾기 운동까지 40년대에 태어난 어른들이 모두 겪은 실제 사건들이죠. 그런데 황정민 배우가 영화에서 가장 젊은 시절을 가장 치열하게 보낸 장소는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한 여동생을 위해 전쟁터에서 일하는 대신에 보수를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황정민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전쟁터로 보내지는 말도 안 될 법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1964년에는 가능했습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제3세기에서 중국과 소련 등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을 미국에 대한 정면도발로 받아들이고는 1962년 비전투 요원을 파견했는데 이들에게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받는다면 전투에 임해도 좋다는 특별 명령까지 하다람으로써 참전을 공식화했죠. 그리고 1964년 7월 말 북베트남의 공격으로 미 해군 구축함이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킹만 결의안을 채택하고 케네디 우임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본격 참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단독으로 베트남전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우방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1차 파병 당시 의무병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 등 비전투 요원만을 파견했고 2차 파병에서는 비둘기부대 2000명을 건설 등의 대민지원군으로 그리고 3차 파병부터는 전투부대가 파병됩니다.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했던 탓에 더 이상 이렇게 공짜로 파병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존슨 대통령은 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해준다면 그 대가로 국내의 식량, 물자, 기술,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해병대의 청룡을 포함해 육군의 맹홍, 백마, 은마, 십자성,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 여단인 공수지구대까지 순차적으로 파병했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사실 천조국의 위험에 걸맞지 않게 개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남베트남의 진영에서 함께했던 연합군 모두가 그랬죠. 하지만 최악의 전장이라던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군입니다.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2240명의 비전투 요원이 아니라 특수부대 끝 전투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전을 겪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이 있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실전 경험을 갖춘 전투 베테랑들을 원했던 것이죠. 반면 베트남전에 투입된 미군 병사들은 단 한 번의 실전 경험이 없는 해병아리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부족한 전투력을 상세하고자 돈과 무기면 충분할 것이라는 미군과의 계획과는 달리 북베트남군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정글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베트콩은 이미 정글이라는 자연환경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마치 제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작전을 펼쳐 미군들의 길을 쏙 빼놨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미군들이 전의를 상실했을 때쯤 베트남의 맹호부대가 등장하자 전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맹호부대나 청룡부대나 백구부대는 일반 병사가 아닌 특전사 혹은 해병대처럼 특수전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이미 6.25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급 지휘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상자 교환 비율로 나타납니다. 신참들로 구성된 미군의 교환 비율은 1대9, 즉 1명에 9명의 베트콩을 처리했지만 한국군의 교환 비율은 1대24로 3배에 가까운 월등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병된 부대와 베트콩이 같은 비율로 맞붙었을 때는 한국군이 압살해버림으로써 베트콩에게는 한국군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치른 총 5만 9천번의 전투에서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파병되기 전에 베트콩 사이에서 미군은 그냥 정글에서 쉽게 대응하다 피하면 되는 그저 그런 군인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덩치가 산처럼 거대한 미군들은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에서 자유롭지 못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베트콩들에게는 오히려 간단했죠.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체격도 베트콩과 큰 차이가 없었고 이미 한국에서 3년의 실전을 경험한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군인들은 움직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베트콩에게서 노액한 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북베트남군을 지휘하던 호치민은 한국군을 만나면 무조건 대응하려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면 충돌을 피하라고 주문했다고 하죠.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과는 가급적이면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한국군은 태권도로 단련된 전투병기인 만큼 함부로 달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군들의 활약이 이어지자 세계 최강의 전투력과 화력을 갖춘 미군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버리는 게 어땠을까라며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이 내용은 당시 미국의 한 언론사의 기사로도 게재가 되었는데 1966년 3월에 발간된 에반스빌 저널은 베트남전을 아예 한국군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오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몰래 침입해 문제를 야기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프랑스에 대항해 베트콩이 장악한 중부해안 지대는 지금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 논의가 실제라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가장 큰 활약을 펼쳤던 전투는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패배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미군은 전 세계가 도대체 왜 저런 훈련을 아직까지 실시하냐며 비아냥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 중인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 땅굴 전투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훈련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면서 매년 수천명을 땅굴 전투훈련에 투입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 미군이 땅굴 전투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북한이 현재도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땅굴 침투에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군이 비아냥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감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겪은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베트남전쟁에서 겪은 최악의 패배였죠. 사실 베트남전쟁은 땅굴 전쟁이었다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땅굴은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특히 구찌땅굴이라 불리던 곳은 미군에게 있어서 최악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구찌땅굴은 호치민이 미군을 피해 숨거나 게릴라전을 위해 만든 땅굴로 깊이가 최대 8m에 이르며 총 길이가 250km에 이릅니다. 통로는 가로 50cm에 세로 80cm로 협소하지만 내부는 무기고, 식당, 침실, 주방, 수술실까지 갖추었을 정도로 넉넉함을 사랑했습니다. 미군이 유독 힘들어했던 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형성된 밀림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곳곳에 깔린 부비트랙,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베트콩의 불시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두려운 존재는 지하에 존재하는 거대한 군사기지였습니다. 땅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아래에 군사기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미군은 처음에는 이 땅굴을 침투해 베트콩을 섬멸하기 위해 땅굴지라 불리는 정예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땅굴은 지옥이었죠. 땅굴의 입구를 찾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연결된 수류탄이 폭발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에 설치해둔 전갈이 쏟아지기도 했으며 어두운 치륵으로 몸을 던지면 날카롭게 세워진 죽창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베트콩이 유난히 좋아하던 이 죽창 함정은 특히 미군의 목숨을 엄청나게 앗아갔는데 죽창의 존재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죽창 모서리에 발라둔 독 때문이었습니다. 개똥이었죠. 죽창에 발이 찔리거나 몸에 약간 상처가 생기면 이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죽창에 발라진 개똥에는 엄청난 양의 세균이 득실거려 한번 상처 입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알려집니다. 어찌어찌 이런 위험들을 간신히 피해 땅굴에 진입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칼, 권총 등 최소한의 무기만이 활용될 수 있었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적군이 갑작스럽게 기습하거나 독사를 풀어놓음으로써 미군에게 극강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자로 땅굴지를 선발했던 미군은 그 악명높은 땅굴에서의 작전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 모진 고생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전은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 방송을 통해 TV로 중계된 사상 최초의 전쟁이지만 그 아래 지하 땅굴의 참변은 취재할 수도 내보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땅굴지 작전이 미군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건 일단은 베트공의 덩치에 맞게 설계된 땅굴의 입구를 덩치 큰 미군이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땅굴지를 대신해 투입한 한국군은 달랐죠. 베트공에 비해서는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당시 가난했던 한국군들의 덩치는 이 땅굴 입구를 무사히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베트공은 부비트랩, 전갈, 죽창 등으로 무장시킨 더 많은 땅굴 입구를 만들어 한국군을 오인하도록 만들므로써 한국군의 땅굴 침입을 막아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병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땅굴 입구를 찾아내 대응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베트공이 설치하는 족족 땅굴 입구를 찾아낸 한국군은 그곳을 봉쇄한 후에 주변에서 발견된 입구까지 전부 막아버린 후 화생방 훈련이라도 하듯이 그 안에 최루탄을 뿌려댔고 탈출하려는 베트공을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나오는 족족 일망타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군이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베트공을 섬멸해 나가자 미군 내에서는 한국군은 최강의 전투부대지만 너무 잔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화병부대의 활약은 해외 언론들이 더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프랑스군과 남베트남군, 미군이 12년 동안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 점령하려던 공산군의 요새는 한국 해병대의 2시간 공격으로 무너졌는데 수천명의 전사자를 낸 우리 연합군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며 한국 해병대의 특출난 작전 능력에 감탄을 표했고 미 하원 국방위원장은 한국군의 특출난 작전 수행 능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전술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군은 적이 사격하면 즉시 동서남북 사방으로 공격을 가해 베트콩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전까지 미군은 적이 사격하면 뒤로 물러서 호병이나 공중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베트콩은 전부 숨어버린 띠였다. 라며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깊은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과 작전 수행 능력이 베트남전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애민정신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장유유서의 유교사상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민간인들을 만나면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공경을 표했는데 이 모습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초로 파견된 전투부대인 맹호부대는 원래 베트콩과의 전투를 위해 파견됐지만 그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 주둔지에 가까운 민간인들을 도왔습니다. 당시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이던 최명신 장군은 미군과 월남군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를 멈출 수 없다며 신속하고 아낌없는 대민봉사 활동을 실시했는데 이후 연합군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팻말이 걸려있을 정도였죠. 일례로 맹호부대가 주둔하던 고보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난함을 목격한 부대원들은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민간인을 도왔습니다. 특히 산모작이 가능한 베트남에서는 필수적으로 물이 넉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고보이 땜을 건설해 주었죠. 이 사실은 전세계 언론들의 엄청난 주먹을 끌었고 한 미국 언론은 전투력은 최상인데다 애민정신이 투철한 한국군에게 아예 이 베트남 전쟁을 맡겨버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던 미군은 한국군의 혁혁한 전과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이겼어야 했는지 북베트남군이 이겼어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이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젊은이들 독일로 파견된 광부 및 간호사 중동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외화를 벌어오던 건설 근로자들 모두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피, 땀, 눈물, 그리고 희생을 한 번쯤 떠올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